4. 스데레 뉴스레터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고의적 자해라고 하는데요. 높은 자살률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적 문제죠.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올바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토브인디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인디게임 30일 어나더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인디게임 30일 어나더는 생명의 소중함을 소재로 한 게임으로 게임 속 캐릭터의 사망 진단서를 받은 유저가 캐릭터의 죽음 이전 30일 동안 예정된 죽음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발사인 더브릭스와 스토브인디,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함께 생명존중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요. 유저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모금된 기부금은 자살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의 심리검사 및 의료비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던 소식 흥미롭게 모셨다면 스마일게이트의 뉴스레터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